쓰다. 몸에 겁나 존나 보네. 깜짝이야. 나보곤 오지 말래 놓고. 너는 왜 왔어? 너 보러 온 거 아니야. 그럼 여기까지 와서 나도 안 보고 간다고? 일해. 나 신경 쓰지 말고. 너를 어떻게 신경 안 써. 추모공원 설계 대표님이 나한테 맡기셨어. 잘 됐네. 네가 시작한 거야. 혼자 빠질 게 없다? 같이 하는 거다? 같이 하는 거다? 여기.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었는데. 가요. 어딜요? 어디긴 어디야. 우리 할 얘기 많잖아. 가요, 그럼.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. 뭐야, 지금? 좋은 것만 먹다 질렸나? 실장님 강도 오빠한테 왜 저런대요? 언니 빨리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보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. 어머, 언니 무슨 자신감이래. 둘이 완전 화기애애하게 나갔잖아요. 눈이요. 눈이 안 없어졌어요. 입만 웃잖아요. 나한테 다 들킨다니까. . . . . . . . . . JTBC